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정명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구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7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정명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